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청년의 해, 값진 년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해 달라지는 경제 정책을 알아봅니다. 인천일보 김치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천시가 발표한 새해 경제 정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는 고금리에 또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천시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좀 남겨 있습니까? 인천시가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 핵심 전략과 9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인천시의 새해 경제 정책은 국제정세 불안, 중국의 경기 둔화,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안 요인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경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의 자생적 경쟁력 확충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인데요. 민생 안정 통합 컨트롤타워인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고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를 통해서 경제 동향을 적기에 분석,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2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경영 안정 및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별 지원과 함께 경영자금, 원금 상한 유예 등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1조 3천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전 자금과 350억 원 규모의 구조, 고도화 자금 등 정책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침에 있습니다. 기술 경영 지원 센터 등 기업 지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해외 마케팅 및 지식 재산 역량 강화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경제 정책 중에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인천 지역 공용 동향을 살펴보면요. 1년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거든요. 올해 인천시의 일자리 대책이 좀 나와있나요? 네,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창업 개혁에 대해서는 단계별 지원과 2,600억 원 상당의 창업 펀드, 그리고 200억 원 상당의 성장 펀드를 조성해서 창업 생태계 고도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시청중앙홀에서 매달 채용 박람회를 개최해 구인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빈 일자리 해소 및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지역 대학 연계 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에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직무 훈련을 도모할 수 있는 인턴십을 제공하고,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문을 열고요. 인천 글로벌 캠퍼스 외국 대학과 연계된 연수 기회를 마련해서 꿈과 희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네, 그동안 경제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로 지역사랑상품권이죠. 인천 이음카드가 좀 활용이 되곤 했습니다. 올해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사랑상품권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고요.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인천 이음카드의 사용처를 개편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이용 시 10%,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5%의 캐시백이 지급이 됩니다. 시민들은 인천시, 군구, 상생 가맹점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최대 17%의 캐시백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캐시백은 현재까지는 전액 10위로 1,058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인천 이음카드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붐 조성을 위해서는 5월 가정의 달, 9월 추석 등 소비 집중 시기를 활용한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확대 이벤트를 실시하고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나눈 이음, 인천 이음홀, 배달 이음 등 부가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인천은 2024년에 바이오특화단지 인천 유치를 위한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죠. 어떤 전략들이 마련되고 있을까요? 국가 첨단 전략산업단지는 올 상반기에 지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구중에서 바이오특화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기 분야의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첨단 산업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국내 첨단 산업 생산과 혁신 거점으로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인천은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앵커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송도 국제도시에 집착화돼서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이미 보유한 도시입니다. 바이오 허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인천국제공원과 항만을 갖춘 최적의 수출 및 글로벌 협력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바이오 산업 유치를 위한 장점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R&D, 인력 양성 거점인 송도 바이오 클러스트를 중심으로 바이오 소부장 산업 거점 남동지역, 바이오 글로벌 협력 거점 영정지역을 연결하는 바이오 트라이앵글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새해 달라지는 경제 정책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